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실천적으로 생활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딱 잘라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대개 생각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당연히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점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실천하여 살 때 그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로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욕심 많고 죄인인 우리들이 가장 갖기 어려운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믿음이 있거니 생각하니까 그 이상의 목표가 없어서 믿음의 발전과 진보가 없어집니다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발전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에 약속해 주신 구원과 축복의 삶을 경험도 체험도 하지 못하며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통하여 돈은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마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질문 하나가 떠올라야만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설교를 이제껏 들으시면서도 마음에 질문이 생기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는 우리 높은 뜻 숭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설교입니다 그때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서 우리 높은 뜻 숭의 교회를 어느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 좋을까 성경 전체에 우리 교회를 놓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정하라고 하면 어디면 좋을까 생각할 때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 높은 뜻 숭의 교회는 정말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끝났던 설교를 지금 계속 오늘까지 7번을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7번 정도 더 그 이상 더 해야 설교가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대개 이 설교를 알고 들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듣고 기억나는 설교라고 이야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꼭 마음에 새겨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김목사 이 설교 저 설교 하지 말고 평생 한 가지 설교만 해 그 대신 그 설교는 김목사가 선택해 그러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서슴치 않고 이 설교 택할 겁니다 그냥 평생 이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에 한 설교 같지 않게 늘 새 설교처럼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뜻 숭의 교회에서도 또 얼마 후에는 이 설교 또 반복할 것이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반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아보니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 마음에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전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후배 목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임지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그 후배 목사는 저에게 자신의 지금 심정과 처지가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능한 목사를 어렵게 힘들게 하여 연단시키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배 목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이 끊어졌다고 하는 끈은 끈이 아니다 끈은 하나밖에 없다 그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그 끈을 붙잡아야 한다 엉뚱한 걸 끈이라고 생각하고 사니 하나님이 혼을 내키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굴이 좀 붉어졌지만 저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제가 목사님을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키워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개 아실 겁니다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때 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84년 6월 제가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만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형편없었습니다 저 10년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게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정말 부끄럽게 뼈가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임 목사님을 믿고 목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끈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섬기는 일은 하겠으나 끈으로 붙잡지 않겠습니다 목회 이용하고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만 끈삼겠다고 정말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결단이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많은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을 그 부족한 대로 받아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다회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다 내가 하나님만을 목자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 때문에 저렇게 나만 믿는 사람을 불이한 길로 옳지 못한 길로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면 내 이름이 부끄러워진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는데 저에게도 그 시편이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길이 쉽기만 하겠습니까만 저는 그다지 목회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잘 풀린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됐습니다 제가 올 수 있는 데보다 훨씬 잘 왔습니다 그것은 부족하지만 84년 6월 달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는 끈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관한 축복을 제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교단을 좋아합니다 저는 꼭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단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신학이 마음에 듭니다 제 신학이 정말 꼭 우리 교단 신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교단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색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 못지않게 참 지방색이 강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끼리 지방끼리 모여서 폐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일정의 세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호남, 영남, 충청도, 서울, 경기도 분들이 모여 있는데 선교를 안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선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잘한다 하기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호남 사람 호남으로, 영남 사람은 영남으로, 길이 버전하세요 이런 의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세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불신항적인 마음이 저는 그 모임 속에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했습니다 92년도에 워커일 호텔에서 이북 출신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이북 출신 목회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기에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이북 출신 목사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38따라지들은 갈 데가 없다 호남, 영남, 충청도, 서울, 경기도 목사 장로들이 딱 팀을 짜서 세를 형상하여 교회 자리만 나와도 단체로 밀어제끼니 우리 혼자서는 교회 청빙을 받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우리도 뭉치자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선교회로 결국 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옳지 않습니다 제 힘을 저기다 주지도 않겠고 절대 저 힘을 이용해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성격의 모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조금 큰 교회에 섬긴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만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놈들이 나를 믿는 놈들이냐 사람을 믿는 놈들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꾸중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여도 당장 눈앞의 일들 잘 처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 믿고 목회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끈삼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고집 있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동안 교회를 사임하였을 때에 교인들 사이에는 제가 큰 물줄을 잡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왜 100억이라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1년 지나니까 그게 30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후배 목사가 일러줬습니다 아마 제가 승리여자대학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승리여자대학의 재단 이사장 가정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을 알고 아마 오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큰 물주 만나가지고 큰 물주 잡고 동안께 떠났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동안께 인터넷 게시판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제목은 큰 물주와 조물주였습니다 제가 큰 물주를 잡아 교회를 떠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큰 물주 잡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주를 이번에 처음 붙잡은 물주가 아니라 벌레부터 붙잡고 있던 물주입니다 그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끝 그렇게 했었죠 누가 100억 준다면 좋죠 가져와 보세요 내가 잘 받을 테니까 쓸 데가 많거든요 전 100억 아니야 그거 훨씬 더 많은 돈도 쓸 데가 있어요 그러나 100억 준다고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큰 물주 잡고 먹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물주인 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커봐야 큰 물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세상에 조물주를 큰 물주와 바꿔 먹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밥통이나 하는 일이지 바보나 하는 일이지 그런 짓은 저는 할 마음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시작했다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시작하였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도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풍파도 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83년도 아주 위험한 차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월 달 높은 다리에서 미끄러져서 10미터도 넘는 다리에서 강바닥으로 추락할 뻔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가 오늘 100번이면 99번 죽다 살았는데 만일 오늘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즉시 어머니, 아내, 세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 하나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떻게 살까 이제 30대 초반에 우리 아내, 남편도 없이 애 셋 때리고 저거 어떻게 사나 아직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우리 세 아이들, 애비 없는 자식들여 저거 어떻게 살까 그게 이렇게 마음에 탁 맺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당신이 죽어야 문제지 김동원 너 죽었다고 문제 생길 게 뭐냐 자식 먼저 죽은 부모는 다 못 산다든 자식 죽는 것처럼 급한 일이야 없겠지만 믿음은 그 죽음도 극복한단다 제가 그게 믿어졌어요 너 어머니 나를 믿기 때문에 너 죽어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죽으면 죽지 않아 잘 나 믿고 끝까지 잘 살 거다 내가 아멘 했죠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 없는 여자 다 못 산다든 그렇지 않아 너 없어도 내 아내 나를 잘 믿기 때문에 잘 극복할 거다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고 자기도 자기 일 잘 잡아서 훌륭하게 잘 살 거다 그리고 농담도 하시대요 가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지만 그거는 접대형 멘트란다 애비 없는 자식은 다 잘못된다든 아비 없으면 고생 좀 하는 것뿐이지 못 사는 것 아니야 너의 아이들이 나를 잘 믿는다면 될 거 다 될 수 있단다 아비 있는 자식 될 수 있는 거라면 다 될 수 있단다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확인하실 때 제가 아멘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털 끝만 침도 의심이 가지 않았어요 털 끝만 침도 그래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83년도 1월달 그 생각은 저한테 아주 유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적 건방을 좀 안 떨려 그럽니다 나 없으면 높은 뜻 순위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박 안 합니다 공갈치지 않습니다 나 없어도 높은 뜻 순위계는 얼마든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반듯하다면 누가 목회를 해도 교회는 되는 겁니다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그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 없던데요 오직 사람은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남편 있으면 좋지요 자식 좋지요 좋은 부모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설계 듣는 일부 예배에서도 눈 깜짝 안 하고 이 설계 했어요 저 아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존재이지만 없어서 아니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내게 없어서 아니 되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사랑하는 아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사랑하죠 아이들 참 사랑하죠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요 저 자식 없어도 삽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식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저는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남편 없는 부인들에게 아내 없는 남편들에게 자식 없는 부모 어른들에게 부모 잘만 못난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주 안에 충분히 있다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설득시킬 자신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 뜻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지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것도 옳은 일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부모 역시 자식도 서로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큰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는 게 유행인데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큰아들 놈이 그르대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아버지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아버지가 물려준답시고 그걸 더 받는 아들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신 가지고 그 큰교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 놈이 하나님 믿으려는가 보다 내가 생각했어요 예, 아버지 믿고 기대서 그걸 비빌 언덕으로 삼아서 목회하는 사람 사람 보기는 좋아 보여도 큰 사람 못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맨땅에 편개치십니다 그리고 살아나 부모는 함께 사는 존재지 기댈 존재가 아니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 내가 나 믿고 살아야지 너 아버지 믿고 못해서 사람 짓을 하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서 출세해 보이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될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쌍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맨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게 훨씬 좋고 옳겠다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악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옳지 못한 사람들의 형통함 절대 부러워하고 배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홀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유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은 사람들과 상종치 말고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지만 서로 의지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 때문에 홀로 살 수 있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여 함께 살 때 그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식 없어도 부모 없어도 홀로 능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10편 1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척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리니 악인과 강폭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안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베어리이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안심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다윗이 원수가 활을 겨누고 있는데 도망도 안 가고 떡 버치고 있는 상황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야 나 피한 거야 만세 반석 산성과 같은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고 계셔 내가 어디를 도망가냐 도망가면 죽지 여기 있어야 살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방탄 투명 유리 방패와 같구나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탄이에요 근데 문제는 투명이에요 유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보여요 활 딱 겨누고 있는 것만 보여요 이때 믿음이 없으면 야 이게 벌벌벌벌 떠는 거죠 무섭죠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눈에는 불투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만 투명이고요 아니요 투명하여 보이지 않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았는데 다윗은 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끈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내 영혼더러 새처럼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고 큰 소리치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있으면 그는 살 것이지만 믿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하거나 피하면 그는 결국 죽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투명한 방패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원수의 어떤 화살도 우리를 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 되돌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다른 사람 시비 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를 믿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내 끈인가 하나님만이 내 방패인가 혹시 하나님 외에 내가 예전에 목사님 붙잡고 있듯이 사람 붙잡고 있는 거 없는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돈과 재산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궤와 지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스스로 반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의 열쇠를 욕심 내신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열고 닫으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하나님 외에 모든 끈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84년 6월 하나님으로만 끈을 삼겠다고 기도한 직후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찬송을 마음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 보세요 이제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끈 아닙니다 하나님 박대하시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나님 내 손 보세요 나 빈손입니다 그 찬송할 때 참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끈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놓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건방 떨게요 저는 다 있으면 좋겠어요 돈도 있으면 좋겠고 아내도 있으면 좋겠고 자식도 있으면 좋겠고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꽁 부르시면 없애도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차가 좋아요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1200km 운전했던데 최근에 그래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도 핸들을 우리 아내한테 안 좋아해 내가 운전하는 게 좋아가지고 차 타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차에 욕심이 참 많죠 그래도 하나님 너 버스 타고 다녀 아 그냥 버스 타고 다니죠 걸어 다니죠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에이 하나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놓을 수 있습니다 돈 놓을 수 있습니다 아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나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없어지신다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외에 놓지 못할 것 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어야 자유합니다 그것이 없어야 천국이 열립니다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당신 창피하셔서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합니다 당신 창피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의의 길로 귀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뭘 걸고 그렇게 지켜주시겠어요 저놈은 나 믿는 놈 아니야 돈 믿고 살지 저 자기 자신 믿고 살지 경험 믿고 살지 사람 믿고 살지 언제 난 믿었나 내 책임 없어 내 책임 없어 하나님 혹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다 끊어버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박대하시면 난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만 끊이고 하나님만 방패입니다 아예 배수준 치듯이 빚쟁이 아예 집에 가서 드러눕듯이 하나님 앞에 벌렁 드러누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 놓으면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마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열어봐라 땅에서 열릴 것이다 땅에서 묶어봐라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땅에 살아도 꼭 천국처럼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학생 때 읽었던 헬만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던데요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는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열고 닫으며 살려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다른 한 세계라고 하는 알을 깨지 않고는 새가 될 수 없습니다 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끈을 놓아야 합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기 전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끈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 선택은 여러분 거니까 하나님 끈 붙잡고 살든 세상 끈 붙잡고 살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끈 붙잡고 살겠습니다 저는 제 세 아이들에게 나 믿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나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으로만 끈 삼아라 그것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끈을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붙잡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끈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의 끈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얻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승의 교인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 다 무너져도 능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책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 끈을 끊고 하나님의 끈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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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